오늘 설교 제목은 어떻게든 되겠지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될 겁니다. 설교. 여러분 이제 아시다시피 고성선교가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등록은 하셨나요? 얼른 좀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못 가셨더라도 등록해 주시면 사람 또 많이 간다 분위기 나오면 좋으니까 일단 믿음으로 당장 등록해 주시고 혹시 등록하시고 기도하시다 보면 또 사정이 열러질 수도 있으니까 못 가시는 분들도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회비는 돌려줘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이 있을 것 같은데 헌금이라고 생각하시면 저희 준비팀이 진짜 예산에 숨통을 튈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보름 정도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는데 준비해야 될 게 정말 많이 남았어요. 사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된 게 없어요. 팀장님들 간신히 좀 세워놨고 그랬는데 이제 연기교회별로 팀 꾸리는 것도 그렇고 이제 팀장님들이 여기로 끌어간다 저기로 끌어간다 그러다 보면 저희들 그 조정만 하는 것도 지금 되게 골치고요. 구체적인 사역 준비도 그렇고 차량, 시설, 식사 문제, 세미나미 수련회 장수 설치 문제 진짜 하다 못해서 500명 넘으면 선교대원 치킨 파티 하겠다고 썬 것도 지금 지원자가 안 나와서 잘못하면 저희 집 어디서 보증금을 빼야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물론 제가 혼자 일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주로 준장님들이랑 남녀 전도회 회장님들이 많이 하시고 저는 그냥 옆에서 돕는 정도지만 그래도 담당을 맡은 교육자로서 많은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치킨 좀 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 해도 좋으니까 한 10분의 1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저희가 팀을 꾸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설교 중이지. 선교, 고성선교 후원금 모으는 중이 아니니까 다시 설교 얘기로 돌아가면 그래 앞으로 할 일이 많겠다. 정신이 진짜 없겠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내 능력이 이걸 감당하기에 참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걱정이 되는 와중에도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무슨 생각? 설교 제목이에요. 어떻게든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진짜 어떻게든 될 거라는 굳센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어떻게든 될 거예요. 지금 뭐 등록 인원수는 확 늘지 않고 어떤 팀장님들이 하나도 안 움직이는 것 같고 용기교회랑 연락하면 마을 잔치 때 돼지를 한 마리 잡아달라. 혹은 연예인 초청 집회는 어떠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 괴리감 때문에 참 마음이 괴롭고 저희들 재정에 정말 소박한 분량들 기회마다 소박한 분량들이랑 그래서 참 많이 마음이 어려운데 그래도 이 많은 산적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상 나아가면 정말 어려운 문제같이 보였던 그 모든 게 뭐 그냥 싹 한 번에 싹 다 해결되고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의 그 압도적인 은혜 가운데 그 성령 충만한 그 선교 현장 가운데 그냥 그 은혜를 해칠 만큼 큰 문제들이 아니라 그냥 다 어 그래 그런 문제도 있었지 하고 그냥 감수할 수 있을 만한 고만고만한 문제로 변하고 해결될 줄로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해봤는데 다들 어떻게든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웃으셨지만 그저 무책임하게 미흡하면 한 대로 뭐 어찌 그냥 갔다 오면 되지 뭐 일단 뭐 나는 갔다 출발만 시키면 된다 이런 의미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런 식의 마음은 아니에요. 만약 우리 준비가 미흡해가지고 성교 현장에서 마음껏 사약을 못하고 송된 말로 망한다면 그 폭풍을 누가 질 거예요. 준장님들은 그냥 목사님한테 욕 한 번 먹고 한 몇 달 슬슬 피해야 되려면 되는데 저는 도망갈 데도 없고 한 번 혼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후 제 사역에 심각한 위기가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제일 목숨을 걸어야 되죠. 무책임해 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막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그래 준장님을 좀 더 쪼아야 돼 팀장님들을 좀 더 섭외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막 복닥복닥 마음이 복잡하더라도 어느 순간 딱 마음이 놓아지는 거는 될 대로 되라가 아니라 그냥 이걸 책임지실 분이 따로 있다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이에요. 너의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겠거니 하는 마음이 딱 어느 순간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정작 실제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때요? 우리 능력하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우리 실력이 충분하니까 상황이 괜찮으니까 이건 되겠지. 우리 실력이 부족하니까 상황이 준비가 너무 안 됐으니까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정작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기도를 참 안 하는데 아주 만만한 문제가 와요. 아주 만만한 문제가 와서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다. 고성성교 500명 되는데 갑자기 취소돼서 그냥 100명만 가면 될 것 같다더라. 그러면 당장 저부터도 기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100명 대충 갔다 오면 되지. 아주 만만한 문제가 오면 너무 만만해서 기도 안 하고 너무 큰 문제가 오면 목사님이 5천명 갔으면 좋겠다 이러면 엄두가 안 나와서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해보겠습니다. 하고 그냥 엄두가 안 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하고 속으로 그냥 에이, 안 될 거야 하고 아, 목사님 이번엔 뜻이 아니었나 봐요. 5천명은 무리였나 봐요. 하고 그냥 넘겨버려요. 너무 문제가 만만해도 너무 커서 내가 감당 못할 것 같다 그래도 기도 잘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좀 적당히 힘든 문제 내 능력으로 이만큼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만큼 모자랄 것 같은 문제 좀 버겁긴 할 것 같은데 일이 또 어떻게 잘 풀리면 세상 사람들은 운이 좀 따라주면 이라고 하겠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이라는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문제 있을 때 우리는 좀 그나마 좀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 제가 웬만큼 맞춰놨는데 조금 모자라네요. 조금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조금만 채워주시면 안 될까요? 부족해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좀 도와주셔야죠. 진짜 화 있을 진저지요. 오늘 본문 모세에서도 그런 맥락을 볼 수가 있어요.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이죠? 애굽의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집트 왕자죠. 이집트 왕자인데 성경에서는 이를 두고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에 자신감이 있었을 거예요. 왕자인데 그리고 담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모세가 하루는 히브리 사람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한테 매맞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죠. 내 동포인데 애굽에서 지금 압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내가 분노하고 있는데 그걸 눈으로 현장에서 목격을 하니까 그래서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저 사람을 처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종종 이거를 모세가 욱했다. 혈기가 있었다. 그래서 40년 동안 혈기를 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라고 적혔냐면 모세가 그냥 욱해서 앞뒤 가리지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라고 적혀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의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것을 보고 분노한 와중에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목격자가 있나 없나.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한테 이르면 난 죽으니까. 목격자가 있나 없나 살펴보고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나 없나 살펴보고 다 계산된 가운데서 아 감당할 수 있겠다. 내 능력으로 이 정도 사역 이 정도 의거 이 정도 독립운동은 감당할 수 있겠다 생각하니까 내가 민족의 이름으로 저 애굽 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응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김에 나온 행동이라기보다는 민족적 견지에서 압지자를 응징한 압지자를 응징한 일종의 독립운동 비슷한 거였을 텐데 왜 매년 전에 각시탈이라고 드라마 있었죠. 마치 각시탈처럼 자기가 히브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는 독립투사였던 거죠. 그래서 자기 능력대로 자기 능력대로 판단해 보건대 자기 능력을 두고 판단해 보건대 이 정도는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쟤도 모르게 새도 모르게 쓱싹 해버리면 이 정도 사역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정말 패기 넘치는 모세에 자신 만만한 그는 어때요? 문제가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문제가 만만하니까 어떻게 보면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강구하지도 않아요. 그냥 다시 성경에 안 써있다 문제가 아니라 이 성경 본문을 계속 읽어보고 읽어보고 읽어보세요. 하나님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뉘앙스만 묻어나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이라도 기도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주의를 살펴보고 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과감히 자신 있게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일이 어떻게 됐죠? 탈로가 났어요. 탈로가 나서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됐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처가살이하는 남자로 살게 됐어요. 그동안 참 많이 쪼그라들었겠죠. 많이 쪼그라들고 위축됐을 것 같아요. 자신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 점점 위축되고 자신 없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무슨 이야기하면 아 이거 될 것 같은데요 하는 상황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건 저래서 안 될 것 같은데요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으로 좀 변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이 붙었으나 타지는 않는 그 떨기나무 이적 가운데 딱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될 것이다 말씀하실 때 모세의 반응은 이런 거예요. 제가요? 제가요? 제가 뭔데요? 제가 뭔데 가요?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못 가요. 가서 뭐라 그래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라고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전 못해요. 저 뭐라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말해도 안 믿을 거고 전 애초에 말 주변에 없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하나님이 다섯 번이나 너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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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가 따지는 질문들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할 수 없는데요. 하는 질문에 다 일일이 세세히 설명해 주신데도 모세는 계속 물어보다가 계속 안 된다고만 하다가 결국 뗐어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다른 사람 보냈어요. 뗐습니다. 물론 이건 이 문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냥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냥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하죠? 저건 어떻게 하죠? 묻는 그 어조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 가겠다 하고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것도 문제 있을 텐데요. 저것도 문제일 텐데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도 아이 하나님 전 그럴만한 사람이 못 돼요. 전 안 돼요. 하고 거절하는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일찍이는 내 능력으로는 이건 할 수 있겠다 하고 하나님 없이도 과감히 나아갔던 모세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낼게 했는데도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어요. 이런 태도는 참 자신 없는 태도 이런 자신 없는 태도는 참 어떻게 보면 참 겸손해 보일 수가 있어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그런 사람을 못댑니다. 자기 부인 같아요. 자기 부인. 근데 이거는 그 깊이 살펴보면 절대 이건 겸손의 태도가 아니에요. 어떤 맥락에서는 진짜 이전에 자신만만하게 히브리 사람을 때리던 애국사람을 쓱싹 해버렸던 그 그때와 똑같이 자기가 똑같이 내 인생에 주인된 사람의 말 자기 부인이 아직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의 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 사람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그건 내가 못하겠어요. 내 능력 받게요. 말하는 그 모세에게 있어서 아직까지 그 모세의 인생은 아직까지도 모세 자신이 꾸려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세상 만물의 주관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이 그분의 권세 아래 주관 아래 이루어져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도 다 누구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능력이 뭐가 따로 있다고? 이건 제가 할 수 있고 이건 제가 할 수 없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출애금의 사명 내겐 너무 크다고 다른 사람 보내시고 나는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살게 놔두라고 하는 모세를 한번 보세요. 이 모세는 지금 그가 꾸려가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능력대로 살고 있는 삶이라고 이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놔두세요. 이건 못하겠는데 이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 그냥 이대로 사는 건 내 능력이 맞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기 삶 몇 대 가지 꾸려온 자기 삶이 자기 능력에 의한 삶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실상을 살펴보면 전혀 아니에요. 그는 이미 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고 있었어요. 어디 한번 처음 탄생부터 살펴봅시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 가운데서 모세가 태어났어요. 집에서 참아 던질 수 없으니까 석 달간 집에서 길렀대요. 숨겨 길렀대요. 전 여기서 신대한 미스테리에 직면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석 달간 숨길 수 있었다는 게 전 이해가 안 돼요. 저희 집 민우가 태어났는데 석 달간은 그냥 자다가도 빼굴고 배고프면 빼굴고 기뻐도 빼굴고 하루에 일곱 번씩 저를 깨우는데 제가 아주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걸 석 달간 숨길 수 있었던 자체가 전 일단 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래요. 모세는 좀 안 노는 타입의 아기여서 그냥 잘 숨길 수 있다고 쳐요. 하지만 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석 달간 숨긴 다음에 더는 숨길 수 없어서 나의 강가에 상자에 넣어서 나의 강가에 뛰어나요. 이제 누가 찾느냐가 관건이에요.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하는데 하필이면 애굽의 공주 그것도 못된 공주가 아니라 착한 공주 아 이거 뭐야 이거 노예민족 아이네 아버지가 다 번제라고 했는데 하고 버리는 공주가 아니라 불쌍하구나 하고 품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기의 아들 삼아주는 공주를 만날 확률 여러분이 태어나서 그 길거리에 버려졌는데 자라보니 이건희 회장의 양자가 되어 있을 확률 비슷하지 않을까요? 벌써부터 이거는 이게 만약 드라마였으면 처음부터 또 출생의 비밀이냐 이거 너무 우연해 기댄 게 아니냐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욕먹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태어났어요. 그렇게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났어요. 이미 그때부터 뭔가 우리가 이른바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힘든 낮은 확률의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나서 모세가 장성에서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있는 애굽 사람을 죽였어요. 여기까지는 그의 선택이니까 그렇다고 하십시다. 그래서 죽였는데 죽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가보니까 어때요? 누군가? 싸우고 있어요. 누군가 싸우고 있어요. 무슨 애굽 땅이 무슨 배트맨에 나오는 고담도시도 아니고 허구한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틀 연속 밖에 나갔는데 이틀 연속 누군가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할 확률이 높을까요? 결코 높지 않을 거예요. 싸우고 있더라고요.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있는 사람이 하필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 두 명이에요. 히브리 사람 두 명. 애굽사람들끼리 싸우고 있으면 그냥 지나갔을 거예요. 저는 싸우는구나 하고 지나갔을 거예요. 히브리 사람 두 명이 하필 싸우고 있어서 말려요. 말렸더니 그 사람들이 왕자가 말리는데 그냥 조용히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냥 도망가는 게 아니라 반발함에 따지잖아요. 야 누가 널 우리의 재판관 삼았냐. 애굽사람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것이냐. 하필 싸우던 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필 그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냥 알고 있던 사람이 또 그래 너 그거 다 알고 있는지 모르지? 내가 바로한테 밀고 해갖고 너 끝내버릴 거야? 하고 그냥 속에 품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발끈해서 야 너 나도 죽이려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가 그걸 통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니까 아 이거 탈누로 났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하고 도망가야겠다 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이튿날 갔는데 누구도 안 싸우고 있었다라든가 애굽사람끼리 싸우고 있었다라든가 히브리스 사람이 싸우는 걸 안 말렸다든가 그 사람이 말을 안 해줬다든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모세는 그냥 멍청이 있다가 안 들킨 줄 알고 멍청이 있다가 그냥 끌려가서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찾았던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던 바로의 손에 잡혀 죽는 거예요. 여기서부터가 하나님께서 그 히브리스 사람들을 보내서 모세에게 알려주고 도피시켰다는 것밖에 이해가 안 돼요. 그래요. 그렇게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이제 어디에 살아요? 미디안 땅에 살아요.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로 떠돌이로 사는데 하루는 우물가에 앉았어요. 또 이거 우연의 시작이에요. 우물가에 앉아있는데 누가 와요? 여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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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자들끼리 와가지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려고 해요. 남자 목자들이 터세를 부리죠. 어디서 여자가 그냥 집에서 밥하지 하면서 터세를 부리고 못 먹이게 하는데 그걸 본 모세가 이제 또 정의롭게 나타나서 그 남자들을 물리치고 딸들에게 그 여자들에게 양떼의 물을 먹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 그 여자들이 그 지역 제사장 미디안 지역의 제사장인 루엘의 딸들이에요. 루엘은 아마 장성한 아들이 없어서 양치에만큼 장성한 아들이 없어서 딸들에게 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들이 집에 가서 루엘한테 남자들이 우리를 괴롭혀서 못 먹이게 양의 물을 못 먹일 위기에 처했는데 어떤 사람이 날 구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루엘이 마침 남자가 필요한데 솔깃하잖아요. 모세 불러다가 얘기하고 식사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도 맞고 그래서 우리 딸이랑 결혼하게 해가지고 시뻘어라랑 결혼하고 아들 낳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떠돌이라는 건 그냥 객지에서 흘러들어온 사람이라는 건 하층민이에요. 그냥 거지나 마찬가지예요. 정식적으로 법의 보호를 못 받아요. 그 지역 사람들이 그냥 작당해서 그 사람 죽이고 재산 빼앗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하층민이 우물가에 우연히 앉아있다가 위기에 처한 그 지역 유지의 딸을 구하고 그 딸이랑 결혼하게 되고 그 집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 이것도 정말 드라마틱한 얘기 아니에요. 저도 뭐 어두운 곳을 지나다 보면 뭐 깡패에게 괴롭힘 당하는 여성분 한 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지역 많이 돌아왔는데 한 번을 못 만났어요. 우리에게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어때요? 모세는 진짜 아침 드라마 주인공처럼 그에게는 우연과 우연이 중첩되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요.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삐끗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나의 강에서 태어나자마자 들켜죽던가 나의 강에서 빠져죽던가 아니면 안 들켰겠지 하고 멍청이 있다가 잡혀죽던가 떠돌이도 떠돌다가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 사기 맞아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묻히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 위기 때마다 정말 우연이라고 볼 수 없는 정말 낮은 확률의 일들 흔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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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그의 인생이 정말 특별한 인도와 인도하신 가운데 지금 그가 떨기나무 아래 불붙은 떨기나무 앞에 선 그때까지 인도해왔다고요. 이미 그가 사는 인생 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되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큰 사명은 제 능력이 아닙니다. 저 그냥 여기에 놔둬주세요. 저 그냥 내 능력을 이렇게 고만고만하게 살도록 놔둬주세요. 제 능력은 그냥 여기에 맞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이미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데 이미 모든 능력 하나님의 것인데 지금 그중에서 자기의 능력이 있다는 듯이 자기가 어떻게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다는 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네 능력이라고. 너 말주변이 없어? 이미 두네. 그걸 누가 정했어. 내 입을 누가 만들었는데. 바로 나 아니냐.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그건 다 내가 정한 거야. 사실 네가 갖고 있어. 지금 네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 다 내가 너에게 맡긴 능력이야. 내가 너에게 잠시 빌려준 거야. 너 이미 네 능력이 아니야. 내 능력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네가 이건 내 능력이니까. 이건 내 능력이니까. 내 능력에 이건 맞고 이건 안 맞고.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내가 사람의 입을 지은 자 모든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고 모든 사람이 나의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데 너도 이미 내 능력대로 살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시킨 이 일 출애굽의 일을 네가 감당하겠다고 나서면 내가 너에게 능력 더해 주지 않겠니. 어차피 네 능력이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것도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인데 네가 어떤 삶을 살다고 결심하면 그 삶에 대한 능력을 내가 주지 않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모세의 능력이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임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음을 모세가 깨닫는다면 모세의 반응은 이럴 수 없어요. 모세의 반응은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못 가겠습니다.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의 그런 맥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이 생각이 게으름이나 무책임한 천성적인 느긋함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모든 것 맡기는 사람의 든든함이라는 걸 좀 알아주세요. 제가 알고 보면 믿음이 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 좀 천성적인 게 강해요. 제가 좀 스트레스 받다가 좀 탁 놓아버리는 게 있어서 신경이 좀 붉은 것 같아요. 그게 강한데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니까 어차피 내가 내 인생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 거 아닌데 정말 이 부족한 종을 여기서 감히 이 성도들에게 정말 부족한 대로 더듬더듬 그냥 전할 수 있게 써주시는 것부터가 전 이미 내 능력이 훨씬 넘은 거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체감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역 감당 부족한 한 번 감당하고 나면 이걸 내가 어떻게 했지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라고 체험한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 능력으로 사용하는 거 아니니까 어차피 대만을 갔다 오고 뭘 하고 뭘 하고 하다못해 저희 육진으로 보내주신 그분들 제가 가끔이나마 챙기고 하고 그 모든 사역들이 제 능력을 한 거 아닌 거 아니까 이번에도 굳이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데 없는데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여태까지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여태까지 책임져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책임져주시겠거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이렇게 무책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임져주신 분 하나님께서 따로 계시니까 여러분이 그냥 무책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불로 모아주신 것 지금 여기에서 목사님 대신 실망감을 가지고 제 설교를 이렇게 두고 계시는 것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 모아주신 거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 여러분의 능력으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 하세요. 그냥 하던 대로 하던 대로 쭉 하던 대로 쭉 하나님 날 계속 이끌어주세요.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순정하고 나아가세요. 그래서 어디서 성교가자는 얘기가 들리면 왠지 가야 갈 것 하는 마음이 들면 내가 웬 쓸데없는 소리지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마음에 순정하세요. 믿음으로 당장 등록 그냥 덮어놓고 등록하시라니까요. 덮어놓고 순정하시라니까요. 일단 해보고 일단 부딪혀보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종종 놀랍게도 우리의 모두 우리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그 능력 더해주시고 정말 견고하다고 생각했던 그 못 갈만한 사정들 방해들 다 흩어버려주시고 가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 더해주세요. 사람의 입을 지으신 자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조건들을 모두 책임져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이루기 위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우리가 알지도 못한 그런 방법들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떻게든 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을 기대하면서 그냥 무턱대고 순정하는 우리 홍대 세계의 성도님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베네셀의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